선배님. 어.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로? 이거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야 되는데. 네가 여기 자꾸 끄네. 자, 그거 알지? 이거 샥 하는 거. 아. 잠깐만. 샥 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마음 같아서 던져서 하고 싶은데. 난 이거 너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훅. 해볼래? 야. 도전. 자. 높이 던져, 높이. 오히려. 해봐, 해봐. 괜찮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뒤집어. 뒤집어, 그냥. 아, 탔다. 아, 탔다. 야, 너무 탔다. 예? 괜찮아.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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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 너무 셌다, 그렇지? 물이 너무 셌나 봐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어, 선배님 오신 것 같아. 어, 선배님 오신 것 같아. 어? 안 돼. 아닌가? 뭐 차가 들어오는 소리. 야, 빨리 해라. 혼나겠다. 손질 안 좋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야, 너 씻 여기를 감춰. 일단 그건. 저 드릇 뺄게, 이거. 그래. 야. 어, 끌났다.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오셨어요? 아, 큰일 났네. 뭐니, 승훈아. 아, redundant. 아, 이거 어떡해. 괜찮은 것 같아. 네, 아, 네. 아, 그 경우가 더 요즘에 있어요. 아, 네. 수술할까. 아, 네. 아, 예쁘네, 예뻐. 낯선해, 낯선어. 자식들 소집 잡대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야, 혜인이 어디 갔냐? 이거 너무 크게 했다. 조금조금을 짜자고. 내가 왔다. 아이고, 깜짝이야.